피암자가 피의 음식, 인스턴트 식품, 짜고 자극적인 음식, 탐거기, 아쿠, 담배, 그리고 피암에 피에 좋은 음식, 브로콜리, 오가, 오구마, 녹색, 녹색, 야채, 감자, 콩, 달걀, 노른자, 저게, 바지락 등이, 회에 좋다고 합니다. 제때 인스턴트 식품, 짠 음식, 자극성 있는 음식, 탐거, 아이콜, 담배, 이런건 정말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의 좋은 음식이니까 브로콜리도, 호박도, 고구마도, 녹색, 야채, 감자, 콩, 달걀, 저게, 바지락 등, 이런것들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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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